안녕하십니까 민화이야기의 김영재입니다 민화를 볼 때 사람들은 그 그림이 어떠한 각도에서 어떻게 그려졌는가 하는 것에 대해서는 별로 생각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무지랭이 촌들거니가 그렸다고 생각하기 때문이죠 과연 그럴까요? 저는 오히려 서양화보다 더 깊은 뜻이 그 안에 담겨있다고 생각합니다 먼저 이런 그림이 어디에 그려지나 한번 생각해봅시다 평평한 바닥에 그려지죠 대부분 종이에 그려집니다 캔바스는 나무에다 그려지기도 하지만은 주로 종이에 그려졌죠 종이에 그리는 것은 사실상 납작한 것이 아니라 입체적인 것입니다 그 입체적이라고 하는 것은 볼록볼록하기도 하고 때로는 움직이기도 하는 것의 한 단면 이런 뜻입니다 서양화에서는 그런 것을 표현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기법을 개발을 했죠 명안법, 음영법, 그리고 원건법 그런 것들이 서양화에서 보이고 있는 표현 기거들입니다 하나 그림을 볼까요? 미콜라 미니아르라는 사람 그림입니다 민화가 그려졌던 시기하고 같은 시기입니다 17세기입니다 그때 그려진 그림하고 우리 민화를 보면 아주 천양지판입니다 이건 잘 그려졌죠 사람들도 아주 자연스럽게 마치 살아있는 사람처럼 그려져 있고 그리고 생기가 돕니다 이러한 생기도는 살아있는 사람 같은 그림을 그리기 위해서 몇 가지 기계가 개발이 됩니다 명안법이라고 하는 것은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밝은 부분을 5, 6, 7 정도로 잡고 중간 부분을 3, 4 정도로 잡고 그리고 아주 어두운 부분을 1, 2 정도로 잡아가지고 그렇게 해서 구분을 해서 그리는 방법입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밝은 부분, 밝고 어둡게 그려진 곳은 어둡게 그려진다 이런 형태로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이러한 원리에 의해서 그려졌기 때문에 서양화가 아주 우리 눈에는 때로는 잘 그린 그림처럼 보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우리 민화에는 그러한 기법 같은 거, 시각 같은 게 없었을까요? 물론 서양화적인 것은 아닙니다마는 그보다 더 좋은 때로는 그보다 더 우수한 시각과 그리고 기법이 있었습니다 그 그림을 한번 보도록 할까요? 몇 개의 그림을 봅니다 여기를 보면 까치와 그리고 나무가 있고 밑에 이건 아마 원숭이일 거예요 좀 이상하긴 하지만 포도가 있습니다 국화가 있고 수석이 있고 이렇게 해서 한 덩어리가 되고 그리고 이쪽에 호랑이가 있고 대나무가 있고 또 한 덩어리가 되고 그리고 아래에 산수가 있습니다 어쨌든 상당히 많이 그려졌습니다 또 하나 그림 봅시다 이 그림도 역시 많이 그려지기는 마찬가지입니다 위에 보면 이건 아마 수석일 거예요 그리고 모란이 있고 병이 있습니다 수박이 있고요 수박에는 칼이 꽂혀져 있습니다 칼이 꽂혀져서 위로 올라가 있는 방향을 주시를 보십시오 이건 필통이기도 하고 때로는 편지 꽂이기도 합니다 여기다 편지를 꽂았죠 밑으로 쭉 내려가 봅시다 깃털이 있는데 어느 깃털이라고 표시는 안 돼 있지만 아마 공작 깃털일 거예요 다음 그림을 하나 더 보도록 할까요? 이 그림은 무슨 그림 같습니까? 지도죠 이천군 지도 돼 있습니다 산이 있고요 그리고 여긴 아마 정자 같은 건가 봐요 당, 사 이런 이름이 붙어 있기도 하고 그러니까요 빨간 줄은 어쩌면 행정구역도 같은 그런 것이겠죠 그래서 이것이 지도라고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그림들에 어떤 시각이 있다는 이야기죠 자, 여기에서 우리는 세 가지의 시각에 대해서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첫 번째 하나는 병치라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중첩이고요 세 번째는 조감입니다 병치라고 하는 것은 나란히 놓는다 그런 뜻이고 중첩이라는 것은 서로 겹친다 그런 뜻이 됩니다 조감은 위에서 내려다 본다 그런 뜻이죠 그 그림들을 한번 다시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하나로 묶여지고 여기가 하나 그리고 이렇게 해서 하나 세 달락으로 묶여진다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여기를 보니까 까치가 있고요 그리고 이건 원숭이 같죠 그리고 포도를 먹고 있습니다 밑에는 국가가 있고 수석이 있습니다 전체적인 의미로 보면은 이건 장수라는 이야기가 먼저 생각이 납니다 수석과 국가는 장수를 오래 사는 것을 의미를 하거든요 원숭이는 원숭이는 복록이라고 그래가지고 벼슬자리하고 연관이 있는 글자를 그림으로 옮긴 것입니다 포도요? 뭐가 생각이 나세요? 열매가 많이 맺히죠? 그러니까 자손이 주렁주렁 이렇게 매달려 주십시오 하는 뜻입니다 결국은 오래오래 살면서 다자, 다손, 장수 이런 의미를 여기 가지고 있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여기 한 달락이죠 또 한 달락이 여기 있습니다 호랑이가 대밭에서 나오고 있습니다 여기 있는 꽃과 같이하고 그리고 호랑이하고를 겹치면은 이것은 히보 호랑이가 됩니다 작호도가 됩니다 그런데 대나무 밭에서 나올 때는 이것은 벽사 호랑이가 됩니다 왜 그러냐 하면은 호랑이는 옛날부터 귀신을 씹어 먹는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대나무는 잡귀를 쫓아낸다고 했습니다 대나무를 잘라가지고 불에 넣어보세요 벙벙 소리가 나죠? 그 소리에 귀신들이 놀라가지고 도망을 간대요 그래서 대나무 밭에서 나오는 호랑이는 벽사 나쁜 것을 쫓아낸다 그런 뜻이 있습니다 아래쪽에는 산수죠 산수 이건 장생하고 연관이 있습니다 십장생하고도 연관이 있고 오래오래 산다 하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결과적으로 장수와 그리고 히보와 그리고 벽사의 의미가 여기에 전부 병치가 되어 있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 시각이 어디에서 오는 걸까요? 하늘에 빌어서 벽사 나쁜 거 우리 당하지 않도록 해주시고 그리고 좋은 것만 받게 해주시고 오래오래 살게 해주십시오 그런 뜻이 담겨있다고 생각하지 않으십니까? 또 하나 예를 들어 봅시다 이 그림도 그러한 시각이 있을까요? 하늘에서 보는 시각이요? 하나하나 따져봅시다 수석은 장수를 의미합니다 모라는 부기를 의미하죠 병원이요? 평안하고 연관이 있습니다 책을 봅시다 책은 상서라고 했거든요 벼슬 이름하고 같기도 하고 관직, 높은 벼슬이라고 하는 뜻하고 연관이 있습니다 편지통이 있습니다 여긴 편지를 꺾게 되어 있죠 이건 뭡니까? 수박 같죠 수박 안에 뭐가 있습니까? 씨가 있습니다 수박이라고 하는 것은 덩굴식물입니다 덩굴이 길게 길게 나가듯이 오래오래 살게 해주십시오 하는 뜻이 있고요 씨가 많으니까 자손이 이렇게 많게 해주십시오 하는 뜻도 있습니다 여기에 꽂힌 칼의 방향을 주시를 해주십시오 이 밑으로 내려가면 역시 깃털이 있는데 공작 깃털은 높은 벼슬을 의미합니다 자 그러니까 여기에 있는 상징물들이 전부가 다 벼슬이라는 것하고 부기, 장수 이런 것을 의미하고 있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가 있겠죠 그런데 말이죠 이 그림의 예를 중첩이라고 했습니다 어떤 중첩일까 그것은 원근법의 중첩을 이야기합니다 서양의 원근법에 의한다면 이것은 거꾸로 그려져 있는 원근법입니다 가까운 것은 크게 그리고 멀리 갈수록 작아져야 되는데 오히려 거꾸로 저쪽에 있는 부분이 커졌습니다 그렇죠 그 다음에 필통, 편지통 이러한 것은 하늘을 향해서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이쪽에서 보는 시각이 아니라 어쩌면 저쪽에서 보는 시각 그런 게 아니겠느냐라는 생각을 합니다 저쪽이라는 게 뭐죠? 이성에 비해서 저성일 수도 있고 그리고 지상에 비해서 하늘나라일 수도 있습니다 그 시각에 의해 가지고 이런 그림이 그려졌다라고 생각을 하면 왜 병이 중간에 이렇게 무중력 상태처럼 둥둥 뜨고 있는지 그 이해를 하실 겁니다 하늘에 빌어서 높은 볕을 나게 해주십시오 오래오래 살게 해주십시오 자손 많게 해주십시오 그런 의미가 여기 그림에 담겨 있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중첩의 하늘의 뜻이라고 하는 것 하늘의 시각이라고 하는 의미가 있다 그러면 조감의 이해도 그런 하늘의 시각 같은 것이 있을까요? 한번 봅시다 이것은 지도죠 지도를 보면 여기에 산이름이 있고 그리고 정자이름들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한번 읽어볼까요? 장수면이라는 게 있고 이거 뭐죠? 무슨 말인지 못 읽겠는데? 산안 아하! 거꾸로 읽었구나 산안이 아니라 안산이군요 안산이라는 것은 원래 명당이 있고 명당 앞쪽에 둘러친 산이다 이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무덤자리 명당자리 아마 그런 이야기인가 봐요 그런데 여기에 쓰여 있는 글씨들이 좀 이상합니다 거꾸로 쓰여져 있죠 그러니까 내가 위에서 보게 되면 거꾸로예요 그런데 만약 이렇게 돌아서서 보면 바로겠죠 그래서 이런 그림을 그릴 때는 아마도 그렇게 그렸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먼저 앞에 보이는 산하고 그리고 명당자리하고 이걸 그리고 옆으로 돌아서 또 이쪽에 보이는 대로 쓰고 그리고 다시 이쪽으로 돌아서 그리고 쓰고 이랬을 것이다 이 말이죠 가운데 사람이 있습니다 그렇죠 그 가운데 사람이 서서 하늘을 보고서 빌었을 것입니다 내가 살고 있는 이 땅에 복을 내려주십시오 그리고 내가 죽어서 묻히게 되면은 나를 하늘나라로 인도를 해주시고 우리 자손들에게 복을 내려주십시오 하는 뜻이 그림에 담겨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왜 우리 애국가에도 그런 거 있지 않습니까? 하느님이 보호하사 우리나라 만세입니다 그렇죠? 그 하느님이라고 하는 것이 제가 이야기를 드렸던 세 가지 그림에 모두 주축이 되는 어떤 사상적인 배경이 되고 있습니다 병치의 예수는 하늘 아래에서 기쁜 소식을 내려주십시오라고 했죠 삿된 것을 피하고 우리에게 오지 않게 해주십시오 장수하게 하고 배설하게 해주십시오 그런 뜻을 담고 있다고 그랬습니다 중첩의 예술 말이죠 이 세상은 시각이 아니라 저쪽의 시각, 저성의 시각이기도 하고 하늘의 시각이기도 하고 그 시각에서 봤을 때 우리 자신에게 가장 복되고 기쁜 소식만 주십시오 하는 뜻이 담겨있습니다 지도에도 역시 마찬가지겠죠 나 자신의 것이 아니라 우리 자손의 것이기도 한 그러한 기쁨은 우리가 주는 것이 아니라 하늘에 준다 그런 시각, 그런 뜻 여기에 담겨있다고 생각하지 않으십니까? 그래서 생각을 해봅시다 서양화만 좋은 줄 알았죠 그죠? 잘 그랬으니까 그러나 우리 민화에도 그 이상의 깊은 뜻이 숨어있다 하는 것은 우리가 찾아내면 찾아낼수록 우리에게 전해주는 말하자면 화수분 같은 것입니다 화수분이라는 아시죠? 단지가 있는데 손을 집어넣어가지고 계속 끄집어내면 그 안에서 돈이고 쌀이고 계속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그러한 깊은 뜻을 가지고 있는 그림을 단순하게 시골 무지랭이 촌 늙은이들이 그린 그림이다라고 이야기를 하지 말고 우리는 좀 더 깊은 생각으로 그리고 깊은 상징의 의미를 가지고 있는 그런 그림이다 우리 자신의 오늘날을 잊게 한 그러한 상징의 체계, 의미 체계 그리고 신화적이고 원형적인 그런 것을 담고 있는 그림이다 이런 각도에서 생각을 해보자는 이야기입니다 하늘의 시각이라고 이야기를 했을 때 그 하늘의 시각이라고 하는 것은 단순하게 위에서 내려오는 또는 저성의 시각 이런 뜻을 담고 있는 것은 물론 아닙니다 여기에서는 하늘이 열릴 때 그 하늘을 열어제친 계국주 누구죠? 여러분 누구의 자손이에요? 단군 할아버지라고 했죠? 그 이상의 어떠한 존재에 대한 그런 것이 하늘하고 연관되어 있습니다 그 이야기는 오래오래 이야기를 하고 그리고서 스스로 깨닫게 되는 그러한 것입니다 난 여러분 쉽게 깨달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 한국인이니까 그렇죠? 다음 시간을 기약을 합시다 다음 시간에 만나요